하동 군수 후보 토론회도 조금 전 생방송됐습니다. 두 후보의 핵심 공약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은 정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동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갈싸만산업단지 문제에 대해 두 후보의 접근과 해법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사를 해서 완공을 시킬 수 있다. 핵심 공약으로는 이혼곤 후보가 농업 관련 정책을, 윤상기 후보는 관광 활성화를 각각 강조했습니다. 기초 농축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쌀을 비롯한 농산물, 소돼지 등의 축산물, 전어 등의 수산물 최저가격을 하동군이 보장하겠습니다. 여매로 인한 섬진강 제처 피해 대책으로는 상류댐의 방류량을 늘리고 인근 산업단지의 취수량을 줄이는 방법을 두 후보 모두 해결책으로 꼽았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공약으로는 이혼곤 후보가 방문 진료 확대 등 의료체계 개선을 내세웠고 윤상기 후보는 독거노인과 치매노인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 발언의 진실성을 높고 언성을 높이며 한때 과열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